여러분, 모래슨이 하려는 맥주시 서울의 승리 맥주시 서울만 알려, 맥주시 서울만 알려 맥주시 서울의 한대 달래, 맥주시 서울만 알려 자, 오늘의 배우 미션은 호주의 비행이 되었으면 그 2015시즌 마지막 환경기를 더욱더욱 힘내기 위해서 밤에 더 뜨거운 선언을 보내주신 우리 서울시민감사의 날을 배워봅니다 날 비서에 오늘은 서울시민감사의 날로 지전을 했는데요 자, 서울시민감사의 날을 더욱더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신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민의 인삿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우리 박원순 서울시민의 큰 박수로 환영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축구팬 여러분 우리 MBC 서울 17년 만에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매누리도 어떤 구석이 해야 되겠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두리 선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오늘 한테, 한테, 한테 다같이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래도 아마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생각내야... 이 당비도 축하를 위해서 내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두리 선수에 한테, 한테, 돈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심의 희술과 함께 원진 시청자들이 선수도 그리고 원수 서울상님의 신축 가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